중국 기항 선박에 대한 국내 상륙 허가가 오는 6일부터 제한됨에 따라 태안해경이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해경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함께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륙에 제한되는 경우는 최근 30일 내에 중국에서 출발했거나 중국을 경유한 선박의 선원, 중국인 선원인 경우 등입니다. 병원 진료 등 특수한 상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태안해경은 위반 사항을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